얼음물 아이스 한 컵 먹었더니 얼얼하네 핫쓰리 그 양치식 오버녹 핫쓰리 남자 150 여자 120 메달 5분 5분 그 양치식은 주추대가 엄청 많아요 잔디도 물을 팡팡팡팡 뿌려주니까 엄청 시원하네 5분 5분 부부대양인데 어떻게 될지 지금은 삐깍삐깍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을 찾아서 가나 홍동 홍동 남편 잘해라 남편님 대체도 빠지기 딱 좋게 해놨네 개미어리에 닦아 대체도 가만히 없네 자 어떻게 칠을까 한번 볼까요 홍동 역시 예상외로 홍동입니다 시원합니다 홍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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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미련이 남았는지 상대편 남자가 한 번 더 치신다는 역시 시커나무로 갔습니다 두 개를 현납하고 레디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타가 이겼네요 이다 이다 노으니 남자들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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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너 닦아 이 엥 감사합니다.